속 깊이 최고의 딴따라라고. 와우 말도 잘하네. 정말 그 제가 인정하는 딴따라가 정말 여섯 껄하게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는데 그건 제 주간이니까. 그런데 그 안에 김수민 선생님이 들어가 있어요. 그 안에는 뭐 이주일 선배님들 계시고. 그런데 이 중에도 한 명이 있어요. 박나래. 다시 또 보여드려야 돼요. 아유. 오래된 거 어떻게. 어떻게 해야 돼요. 딴따라 인정. 딴따라 인정. 뼛속 깊이 딴따라다. 우리 박조금 씨는 김수민 씨의 모니터에 감동한 적이 있으시다고요? 네 제가 이제 제가 라미란하고 머리를 막 잡고 싸우는 씬이 있었어요.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 프로를 잘 안 보셨는데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걸 열심히 모니터를 하게 되신 거예요. 그런데 라미란하고 막 싸우고 그 다음 씬이 됐는데 내가 머리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. 근데 이제 선생님은 뭘 원했냐 하면 이걸 원한 거지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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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이렇게 돼. 이런 게 연결인데 머리가 얌전하고 그건 아니잖아. 준금아 너 이런 거 디테일한 거는 네가 책임져. 머리가 약간 흐트러졌어야지. 그러고 야단쳤어. 근데 하물며 그거를 한국에서 모니터를 하신 게 아니고 일본에 볼 일이 있어서 가셨어요. 제 방 보다가. 아들한테 연결시켜서 보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한테. 근데 우리 지금 김순이 선생님 보시면 말도 그냥 턱턱하시고 터프하시잖아요. 근데 실제를 아시는데 굉장히 소녀소녀하고 여자 여자. 러블리 러블리 하시고 그렇다는.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 정말 좋아하시고 꽃 좋아하시고. 그래서 계속 이거 화가 쓰라고 하는. 네. 이거 벗었다가 화가 아니야.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이렇게 길거리에 꽃집이 있었어요. 네. 거기를 못 지나치시더라고 서 있었고. 계속 서서 난 꽃 너무 좋아 한참 서 계시더라고. 댁에 가면 늘 꽃이 이렇게 꽂혀있고. 가창이 될 거를 다 같이 췄어요. 음식 잘하시죠? 아름다운 거 좋아하시죠? 앞에서 오늘 여기 다 지금 꽃으로 이렇게. 꽃을 다. 일부러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. 굉장히 좋죠. 꽃이 우리 집에 시들어가면 내가 같이 아파. 아 아파.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. 오늘 느낌 괜찮습니까? 아우 좋아 그래서 우리 녹화 아홉 시간도 해도 돼. 아잇네. 아잇. 주말에 꽃 한 번 갈고 갈게요. 예예. 아니 진짜 따뜻한 밥상. 살아있는 밥상을 먹을 수가 있잖아. 우리를 너무 잘하시니까. 조인석이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아유. 조인석 씨 어떻게 전화 연결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. 아니 꽃과 조인석이면 끝이거든요. 예. 네. 또 윤. 따라師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